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공식 대표 모금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간복지 영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의 그늘을 찾아 구석구석 보살피는 일입니다. 매년 80만여 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약 400만 명에게 크고 작은 복지혜택을 드립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기초생계보호입니다.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국내 저소득가정의 생계지원에 사용합니다. 이어 의료건강지원 교육, 취업, 자활지원 취약환경개선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의 보호양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갑작스레 공경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돕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 삶의 기로에 선 환자의 의료비를 돕는 생명의 손길 사업은 공동모금회만이 갖고 있는 긴급지원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저개발국과 북한 주민을 돕고 해외의 대형 재난복구를 위한 글로벌 나눔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성금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기부자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간편한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합니다. 풀프리 개인기부의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일시기부, 직장인 정기기부,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가게 프로그램 등이 상시 가동됩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는 명예로운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델로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은 1년 내내 계속되지만 특히 겨울철에 더욱 활발히 진행됩니다. 공동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전국의 도심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 나눔의 열기를 전파합니다. 설립 첫해 214억 원을 모금했던 공동모금회는 이렇게 꾸준한 진화 노력을 통해 매년 모금액의 급신장을 거듭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하나하나 매우 엄정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회와 정부, 시민대표단 등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 그리고 전문가 그룹인 이사회와 4개 분과위원회에 참여로 이루어지는 세계 유례없는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 규모의 지역사회 나눔봉사단을 운영하며 나눔교육센터와 나눔문화관을 일반에 공개해 나눔문화에 친숙한 확산을 유도합니다. 매년 나눔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기부 미담 사례집, 지원 사례집 등의 발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합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에도 앞장서 세계공동모금회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아태지역 나눔교육, 글로벌기업 CSR 컨퍼런스 등을 주도하며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비전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